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돼서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위원회 예술기반본부장 오영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예술인력사업에는 장애예술인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는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자막도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구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술인력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예술인력사업에 대한 23년 업무 보고 계획과 24년 개선 계획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찾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제안 주시면 24년 예산계획 수립신하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점뿐만 아니라 이런 점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 전체회의와 사무처의 내부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한 후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주신 분들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 업무보고 진행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삿말과 일자리 기획부장의 업무보고 후에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위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아니죠 지난달 1월달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같이 취임하신 영국 분야의 이훈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관련 의견을 장미진 위원님이 인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쑥스러우시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가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장미진 위원님 거론이 됐으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삿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들을 내주시고 한껏 기대를 갖고 또는 호기심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오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국회의원으로 20년을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만 11년을 했고 또 그 이후에 1년여 가깝게 장관을 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런 국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우리 정책 고객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또 투서도 듣고 그러면서 민원도 듣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듯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불평불만들이 현장에서는 많고 그런데 막상 제가 장관으로 가보니까 문화부 내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역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왔더니 우리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늘 현장에서는 불평불만들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서 오는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정책이 나오면 아마 그러한 불평불만들이라든가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다 일일이 워낙에 밀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시원치 않은 답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숱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답을 하고 또 이것이 그 담당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을 할 때의 현장 업무 보고를 제가 1월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임을 했는데 각 부서장들이, 실국장들이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년 동안 제가 같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인순계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책 고객을 나한테 하지 말고 정책 고객에게 직접 같이 나가서 업무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첫날 갔는데 왠지 썰렁해요. 오신 분들도 한 50분들 정도밖에 안 왔고 썰렁해서 쭉 인사를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를 아는, 그중에는 아시는 분들,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분들도 있죠. 오셔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백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은 다 짜고 치는 고드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더니 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불러내는 사람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담회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의뢰 그분들을 모셔오고 또 그분들에게 사전에 여러 이런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해져 있는 질문하고 정해져 있는 답주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썰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또 귀찮게 오라 가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좀 다 오픈을 하게 하고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라. 그때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13개 부서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250명이 오시더라고요. 250명이 오시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보통 이런 세미나나 간담회나 시간 딱 정해져 있고 패널들 분께 시간 딱딱 할애를 해 주고 플로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내로 딱 하고 몇 분만 하고 시간 다는 딱 끝나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패널분들은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돼서 시간 제약이 있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짧게는 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끝나는 시간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고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저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사전에 저는 연습도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을 일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지를 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지금 우리 오영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답을 하다 보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든 간에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들끼리 숙의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면 이래 이래서 불가능하다. 또는 이건 장기 과제로 갈 수밖에 없다. 중기 과제로 갈 수밖에 없다. 당장 이건 개선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일일이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또 공통적으로는 온라인에다가 저희들이 다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자.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또 효과 있는 부분들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재원은 한정이 돼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사업 공모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보통 선택되는 유리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는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오늘은 예술인력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학생들일 수도 있고 예술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많이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부분 다 현장에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또는 온라인상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고 꼭 이거는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지난 코로나로 인한 언테맥 시대에 정부가 지원했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언테맥 시대가 끝나가니까 이게 막 끊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 불안전한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언테맥 시대에 대비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했지만 이러한 사업은 언테맥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패널로 모신 분들은 현장에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시고 일들을 해오셨던 분 다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이런 부분에 고민들을 해오셨던 분들을 특별히 모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올 사업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할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대략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문을 터주실 겁니다. 말문을 터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을 해서 질문하실 거 또 건의하실 거 또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에러점들까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 사업을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업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하고 공연예술 전문인력사업, 무대기술 인턴십 사업으로 올해 총 참여 선정인원이 754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일자리기획부의 임수영 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부장 임수연입니다. 오픈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청년대상 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연수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사업, 그리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무 로드맵 기반으로 각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입단계에 해당이 되는 사업은 연수단원 지원사업과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 목표는 최저임금 보장, 고용환경 개선, 그리고 사대보험 납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히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팬데믹 시기에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사업으로 3년간 1만 500명을 지원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역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고용창출 관점에서 저희가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장려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지원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지원사업은 창작지원의 사례비 지원 개념이 아니고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단원은 문화예술을 전공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입직 지원을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문체부 예술국산화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일자리 사업이고요. 저희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총 7개 분야에서 민간예술단체 중심으로 물론 국공립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수단원이 10개월 동안 참여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교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8억 3,300만 원이고요. 현재 316개 단체에서 461명의 연수단원이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한참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사업이 개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단 연수단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고 지금 현재는 표준계약서나 사대보험들은 다 100% 완수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연수단원들에게는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들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또 연수단원 중심으로 많이 개편을 해서 지금 개선이 된 상태이고요. 이게 직접 일자리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민간 일자리 이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과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연수단원이 연수단원으로 활동한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고용전환장려금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 3개 년 이내에 연수단원으로 참여하셨던 분이 문화예술단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시면 그 단체에게 50%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연수단원들을 위한 베네핏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54명 3억 109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문화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TO를 마련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 정규직 비율이 불과 7%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수단원 사업은 정규직 전환 그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연수단원 성장 동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중점을 맞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고용시장 정보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취업시장은 그 단체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고 또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을 전공한 그 인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한 연수단원이 연수단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그 정기공모의 결과 발표된 내용을 그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를 직접 다 찾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디렉토리북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디렉토리북에 지금 2023년의 경우 441개처에서 626명의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수록을 해서 잔마켓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여서 온라인에서 사실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요. 최근에 지금 15, 16일 양일간 잔마켓 개최를 했고 저희 연수단원 참여단체 51개가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피칭을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오신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피칭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직 저희가 결과를 활료하지는 못했지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의 경우 연수단원 취업자의 42%가 저희 디렉토리북과 잔마켓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셔서 일단 고용 정보에 대한 제공 목표는 저희가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틀, 삼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끝나버렸었어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좀 연간 채용 교체되는 내용까지 업데이트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륙 연수단원 직무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수단원분들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기초 직무 교육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교부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매년 하반기에 오리엔테이션과 직무 교육이 좀 실시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노력해서 올해는 반드시 상반기에 4월에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고요. 이때 기초 직무 교육을 수행을 하면서 연수단원분들을 그룹으로 활동하시게 해서 연간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연수단원 활동 상황을 서로 공유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방향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연수단원분들이 서로 그룹핑을 통해서 각각 연수단원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타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요. 각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도 작년에 블렌디드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한 과제를 제출하게끔 하고 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교육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 기획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내용들을 저희가 올해도 업데이트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 단체와 예술인 분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운영 개선안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최근 3개년 이내에 최하 등급, 2등급을 받은 단체는 공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심의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으로 전수평가를 하는데 왜 이 단체만 적용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연수단원의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기존에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가셔서 묻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온라인 탭을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단원분들과 단체 대표님 또는 담당자님들께서 직접 탭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수가 좀 많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었고요. 이 점수에 대한 이제 제 검토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A부터 E까지의 단계 점수를 다 반영을 해서 연수단원 활동의 어떤 실적을 저희 다음 해 그 실적 다음에 참여와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공자 제한 강화입니다. 많은 것을 완화해 드려야 되는데 좀 강화한다고 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직접 일자리다 보니 청년 대상이면서 단기이고 어떤 특화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3개월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을 받으신 경우 전공자가 아니어도 연수단원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에 더해서 350시간 전공자의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셨을 경우에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역 같은 경우는 미스매칭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워크넷 공개 채용을 통해서 2회 이상 진행하셨는데 고용이 안 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참여 횟수 확대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사항이실 거예요. 연수단원 분들이 한 번만 참여하는 것 이게 딱 한 번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회인데요. 특히 시각예술 부분은 학예사 제도 때문에 인증 기간을 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연수단원 10개월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체가 2년 동안 채용하시는 방안은 좀 가이드라인상에 좀 위배가 돼서 어렵지만 연수단원 입장에서는 한 번 참여하고 3개년 이내에 두 번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완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참여하시는 연수단원분은 2024년이나 2025년에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은 180일 이상을 1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참여 횟수 확대를 통해서 연수단원분들이 그 일경험 활동을 좀 심화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 도입입니다. 이게 좀 예민한 주제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일자리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안식년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각 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안식년 도입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연수단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4개년 이상 참여하신 단체가 작년 기준으로만 한 26% 정도이고요. 단속적으로 참여한 단체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번씩 빠지면서 4년 이상 하신 단체는 33%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5개년 이상 참여하신 단체가 만족도도 떨어지고 현장 평가 점수가 아주 많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체의 진입과 기회 확산을 위해서 연속 4개년 참여 단체부터는 1년 안식년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기획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연 기획 경영과 무대예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만을 지원을 합니다. 현재 35억 1,800만 원 예산에 178개 단체에서 178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요. 단체마다 한 명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배정이 됐었는데 예산에 비해 신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는 한 명씩 배정했는데도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인력들이 현장에서 연수단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교육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수단원 사업은 이게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 계속 최저임금 연동해서 단가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이라는 의도 하에 금액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각 단체의 평균 급여 수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단체는 더 적게 받고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단체는 조금 더 많이 받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문인력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기존의 추경 사업에 180만 원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저희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로 증액을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연수단원에서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증액을 해서 올해는 180만 원씩 꼭 10개월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2024년도에도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쟁률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지금 작년에 2천 명 운영을 했었던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이 올해 운영되는 내용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 증액 목표로 24년에 64억 8천만 원을 지금 증액 소유로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그 증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은 저희가 올해 단연간 지원으로 2개년 지원을 도입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분들이 사실은 각 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세요. 기존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개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70개 단체, 70명의 전문인력이 20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끊이지 않고 사실 퇴직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문인력은 기존 인력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공연예술단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20개월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각 단체의 중장기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단연간 지원이 도입이 되었고 해서 또 저희가 직원 모니터링을 또 실시하는데요. 특히 이 2개년 지원 사업과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모니터링을 전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장에 대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도와드릴 것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예술 분야의 일자리 데이터가 조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탄탄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내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예술 전문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사실 전문인력이 무슨 교육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또 교육 다 받으시고 또 활동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필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아르코 챔프나 문화예술 내일에 있는 컨텐츠는 이미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올해는 저희가 민간 베이스의 교육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교육 수요가 저희가 지원 신청서 작성, 기획안 작성법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컨텐츠 포함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기존에 했던 대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데 공연예술계 동향 안내와 또 우수 공연장 사례, 가급적이면 해외 유수 공연장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양보다는 진로 공연예술 전문인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 예술 인력 참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원 사업과 전문인력 사업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단체를 우선 선발하는 정책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단원 참여자 중에 36개 단체에서 44명이 장애 예술 인력을 뽑으시게 되어 있고요. 전문인력은 7개 단체에서 7명의 장애 예술 인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각각 9.5%와 3.9%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6%이거든요. 훨씬 상회하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선발하시겠다고 하고 사실은 장애 예술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워크투게더에 가도 예술인을 찾기는 또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수단원 참여했던 단체 중에 한 단체에서 저희가 장애인고용지원금 안내를 통해서 연수단원 종료하시면서 대기업에 다 취업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4명의 연수단원이셨는데 6명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후 취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협약을 잘 활용해서 단체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무대기술 현장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공연장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무대기술인턴을 7개월간 공연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올해 예산은 17억 7,800만 원으로 74개 단체에서 115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특징은 무대기술 스태프가 상주하는 극장에서 7개월간 현장 밀착한 교육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저희가 채용과 교육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조명, 음향, 무대기술 영상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또 좀 조언을 드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연수단원과 혼용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연수단원에서는 이 무대기술 파트를 선정하는 것을 내년에는 제안을 하는 것을 또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이 저희 무대기술 인턴십의 인턴들이 듣게 되는 교육 과정이고요. 우선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많은 재연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육도 한번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력 하나만 성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하고 두 번째는 연수단원 사업은 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거리보다는 단순한 질문이라서 그냥 저희들이 길제리기획부장이 그냥 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인력으로 대표자가 등록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대표자님은 고용주이시고 이건 저희가 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에서만 전문인력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단원 나이 제한이 있는 이유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자리로 최저임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부문은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9세까지 안 되냐 사실 이런 제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네요. 국공립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공립과 민간단체들이 채용하는 시기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끝나고 힘들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연수단원과 전문인력 간의 중간 단계인 정규직 지원에 대한 지원이 좀 튼튼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갔을 때 아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아마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때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의견을 이제 설문조사만 딸락하고 오지 말고 현장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신정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신다는 그렇게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없으시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AI로 카피와 일거리가 세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요? 라는 어려운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급변하는 사회고 지금 현재 AI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AI가 이제 창작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받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논의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아마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의견은 그냥 이제 발언이십니다. 이제 무용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청년사업은 다 39세인데 연수단업만 지금 35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34세잖아요. 34세로 34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그걸 이제 차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술분야가 모두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의견은 다 나오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현장 업무보고를 일단은 마치면서 이제 정변국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회를 거듭할수록 그 예술 현장의 어려움이 참 난감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순수 예술을 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어떤 정부나 또는 다른 후원단체에 후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계속 예술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지원은 역대 정부를 다 통떨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투자를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11년 전에 장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지난 지금 현재는 7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제가 알고 지내던 많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보다 더 지원 액수가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액수는 늘어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쪽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루는 순수 예술 쪽은 액수는 한 5천억이 됐습니다. 많은 거예요.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중에서 3천억이 누리카드, 문화 바우처로 나갑니다. 3천억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선순환이 돼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예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가죠. 그런데 그 범위가 통합 누리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체육도 할 수가 있고 여행도 할 수가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일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다. 또 이거를 굳이 그렇다고 해서 순수 예술만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체육도 문화로 볼 수가 있고 관광도 문화로 볼 수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1만 원짜리 차상위 계층까지 만 6세 이상은 카드를 다 나눠줘요. 그런데 그게 우리 순수 문화예술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수 문화예술계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면서 제가 그것을 쭉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이 분야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래도 이게 너무 문화예술도 편식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의 발전의 어떤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우적 답답하시면 몇 차례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말씀부터 해 주시는데 그나마 이 자리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져 있는 예산을 그래도 어떻게 하면 효용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편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할 건가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건가 그런 걸 이 자리는 논의를 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12번을 더 할 건데요. 이 분야별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보시면서 지금 해왔던 사업들,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과정에서 이런 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부터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의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관만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크게 인력 지원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워낙에 대상은 많은데 선정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평균 보니까 10% 정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라고 하는 차원은 10%는 유도 아니고요. 이거는 통계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아까 우리 홍 대표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계속 기본 데이터를 전제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래야지 대안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게 정부도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 정부는 하나지만 이의를 맡고 있는 부서별로 다 달라요. 자기들이 지향하는 방향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고 있는데 그럼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기재부 가서 따야 되는데 기재부는 효율성을 따죠. 인프트가 있으면 아프시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프시 뭐냐. 그걸 해가지고 얼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을 했느냐 이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애로점이 있는 거고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기재부가 원하는 이 국정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딸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현장의 니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그걸 억지로 또 따왔는데 그거를 그 방향하고 달리 집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아예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이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예술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공유를 해 주셔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건가 머리를 짜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적지만 적은 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쓸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잘 받들어서 한번 내년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연령 문제 이런 문제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계에는 천차만별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스타가 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 사업도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특히 무용계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2차 직업전환을 하는 데에도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모든 장르를 같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점 다 서로 생각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미처 오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씀을 다 주지 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플로우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간다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저희 직원한테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결과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을 현장 업무보고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세 번째 현장 업무보고는 시간예술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주 28일 날 이 자리에서 2시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